정리가 정리가. 파이팅. 오케이 레츠고. 일단 종로 가자 종로. 정로로 갈까요? 명동으로 갈까요? 갈까요?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?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용필이 영 찾고 있어요 용필아재 용필아재 아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보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용필이 어디 있나요 용필아재 용.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큰 곳이 없네 미아리로 갈까요? 갈까요? 영등포로 갈까요? 갈까요? 꼴찌클럽 끝자락에 나는 서 있네 용필이 형 꼴찌클럽에서 나가지 마세요. 나 형만 찾아다닐 거예요 형만 찾아다닐 거예요 아 이쪽 저쪽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어쩌다 닮은 사람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보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큰 곳이 없네 미아리로 갈까요? 영등포로 갈까요? 영등포로 갈까요? 꼴찌클럽 끝자락에 나는 서 있네 꼴찌클럽 끝자락에 상도 서 있네 상도 서 있네 어? 어? 특이합니다. 점수 확인합니다. 그렇다.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